물질 분해하면 원자 되고 같은 분자는 원자 수 크기 모양 질량이 똑같지 한 분자를 이룬 원자 종류 원소 기호로 써낸 분자식 원자 개수는 기호 오른쪽 아래 분자 개수는 맨 앞 큰 숫자 분자식으로 볼 수 없는 사실들은 분자의 물질, 성질, 질량 크기 원자 질량 크기와 원자 배열 이것은 모르지 물분자는 H2O 과산화수소 H2O2 암모니아 NH3 염화수소 HCl 산소는 O2에 질소 N2 수소는 H2 염소 Cl2 메탄은 CH4로 쓰고 에탄올룸 C2H6O 이산화탄소는 CO2 예 일삼화탄소는 CO 예 일삼화탄소는 CO